먼저 들어갈게 서쪽면에 있어? 서쪽면? 남쪽에 남쪽에? 왼쪽 바깥에 4번 탑 3번 탑 3번 탑 기절 3번 탑 기절 4번 탑 기절 3번 탑 기절 탑 기절 4킬 탑 기절 탑 기절 비니아 조심해 갓이 해우스 뒤에 포 갈게 나 이거 2층에 갈게 어 집안 들어왔다 집안 개절 내 힐 살릴거야 붙어볼래? 아 방해했어 나 블루존도 있다 블루존도 가는 거 너 2층 방 안에 빙까지 줄게 방 안에 어 살렸다 담벼라 아니야? 이거? 여기 한 번 살리는 중 한 번 살리고 있어요 형이 좋은 높이네 둘이 끝같아 하나 더 있다 나 퐁아가 더 있는데? 이 자식 체크 체크 하는 거 보다 살렸다 잘한다 잘한다 잘해 형 잘해 오 야 사운드도 컸네 스포으로 가자 형 어 야 왼쪽 왼쪽 둘 야 아야 나 아파 오른쪽 아래도? 나 오른쪽 볼게 어 없었다 블루종 하나 야 왼쪽 아래 감았다 오 힘내나 보다 블루종 블루종 봐봐x2 내밀고 있네 어 뭐야 어 뭐야 나 오른쪽 보면서 간다 나 처음 사운드 그 자리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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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다 왼쪽 넘어가고 있어 뱅이야 안 뱅이야 어 형 화이팬 팀 안 보여 아 안 더 있어 한 팀 더 있어 뭐 킬 벗은 팀 킬 벗은 팀 킬 벗은 팀 자 왼쪽 계절, 하나 더 있어 차 뒤에 있는 거? 아 차 뒤에 있다, 빵비따 빵비따 잡았어 잡았어 나 노까바에 탄 40발 그래 안돼 살짝 되긴 하는데 미리 모를게 파킬 안되겠다 칼만큼 했잖아, 적당히 딱 칼만큼 파킬 찍어야 돼 스피 2개가 아니야? 규민이가 패졌는데, 쟤? 카베 1인칭 재밌어 이 사람인가? 어, 아씨 보이구나 안돼? 안보이는 줄